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관사편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책 58쪽이 되겠습니다. 3. 정관사와 고유명사부터 함께 보죠. 함께 보시죠. 원래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고유명사에 습관적으로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1번.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공공건물의 이름 앞에는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자, 예를 보면 자, 더 화이트하우스를 보세요. 화이트하우스는 대문자로 시작했죠.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을 말하죠. 백악관은 관공서니까 습관적으로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The National Museum National은 국가의, 국민의 이런 뜻이고 뮤지엄은 박물관을 뜻하니까 국립박물관 이런 뜻입니다. 국립박물관은 공공건물이니까 역시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역, 공원, 호수의 이름 앞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사 덜을 쓰지 않습니다. 역이나 공원도 공공건물 같은데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죠. 서울스테이션, 남산파크, 레이크코모, 인천에어포트 서울스테이션은 서울역이죠. 역 이름이니까 정관사 덜을 쓰지 않았죠. 그 다음에 남산파크, 남산공원을 말합니다. 공원 이름이니까 역시 정관사 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크코우모, 코우모는 호수 이름입니다. 역시 덜을 붙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인천에어포트, 인천공항을 얘기하죠. 공항 이름이니까 역시 덜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You know, 당신도 아시다시피. 정리하면, 당신도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올림픽파크를 잘 보세요. 공원 이름이니까 정관사 덜가 쓰이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공서나 공공건물의 이름 앞에는 정관사 덜을 붙이지만, 역, 공원, 호수, 공항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정관사 덜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2번. 강이나 바다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앞에는 역시 정관사 덜을 붙이죠. 자, 그럼 예를 살펴보죠. The Thames는 영국 남부에서 북회로 흘러내려가는 템즈강을 말합니다. 강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 덜가 붙은 것이죠. 자, 그 다음. The Pacific 또는 The Pacific Ocean. 자, 이것을 보면, Ocean은 대양, 즉 큰 바다 이런 뜻이니까, The Pacific Ocean 하면 태평양 이런 뜻입니다. 태평양은 바다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 덜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산맥이나 반도 이름 앞에는 정관사 덜을 붙이죠. 자, 그럼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운틴즈를 보세요. 산, 이런 뜻을 가진 명사 마운틴에 복수형 어미 S가 붙었죠. 여기서의 뜻은 산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Rocky Mountains 이렇게 하면 로키 산맥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산맥 이름 앞에서는 정관사 덜을 붙인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Malay Peninsula. 자, 여기를 보세요. Peninsula는 반도, 즉 우리나라처럼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말하니까, The Malay Peninsula 이렇게 하면 말레이반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반도 이름 앞에는 정관사 덜을 붙이는 거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신문이나 잡지 또는 배이름 앞에도 정관사 덜을 붙이죠. 자, 예를 보면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을 말하죠. 신문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 덜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 The Digest Digest라는 월간 잡지를 뜻하죠. 역시 잡지 이름이기 때문에 정관사 덜가 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The Mayflower Mayflower는 배이름으로 Mayflower Hole 이렇게 부르는데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타고 갔던 배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정관사 덜가 붙었죠. 이렇게 배이름 앞에는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나라 이름에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덜을 붙이는 예를 살펴보죠.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말입니다. 미국이란 뜻인데 관용적으로 앞에 그냥 덜을 붙여서 사용하죠. 자, 줄여서 USA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라는 나라 이름인데요. 역시 정관사 덜을 붙였죠. 자, 지금까지 원래 관사를 붙일 수 없는 고인명사에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사, 관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관사는 원래 명사의 앞에 오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올 때는 맨 앞에 위치해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을 때는 관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를 들어 영화 이렇게 하면 a movi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 interesting을 써서 재미있는 영화 이렇게 하려면 an interesting movie 이렇게 되겠죠. 관사 on 플러스 형용사 interesting 그 다음에 명사 movie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 very를 넣어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 이런 말을 만들려면 a very interesting movie 이렇게 되겠죠. 관사 a 플러스 부사 very 그 다음에 형용사 interesting 그 다음에 명사 movie 이런 어순이 된 것이죠.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관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예를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1번 to, so, as, how 등과 같은 부사가 오면 부정관사는 형용사 d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to와 같은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언어 언을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것이죠. 자, 뜻을 알아보면 to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얘기고 so는 아주, 매우, as는 뭐뭐만큼 how는 어떻게, 얼마나 이런 의미죠. 자, 그럼 실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difficulty는 어려운 이런 뜻이죠. 자, too difficult a book. 자, 여기를 보세요. 해석은 정말 쉽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 이런 얘기인데요. 자, 어순을 잘 보세요. 자, to가 있기 때문에 a too difficult book 이렇게 쓰지 않고 to 다음에 형용사 difficult 그 다음에 부정관사 a 그리고 명사 book 이런 어순이 된 것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this is too difficult a book. 이것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for me to read 내가 읽기에는 정리하면 이것은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have a good time 하면 재미있게 보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so good a time 여기를 잘 보세요. so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부사 so 그 다음에 형용사 good 그리고 부정관사 a 그리고 명사 time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부사 very를 써서 바꿔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a very good time 여기를 잘 보세요. 부정관사 a plus 부사 very 그 다음에 형용사 good 그리고 명사 time 이런 어순이 되었죠. very가 들어가면 정상 어순이 됩니다. 자, to so가 쓰이는 경우와 very가 쓰이는 경우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s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cleaver는 형용사로 영리한 이런 뜻이죠. as a as b 하면 b만큼 a하다 이런 뜻이니까 jack은 top만큼 영리한 소년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as clever a boy 자, 여기를 잘 보세요. as라는 부사 다음에 형용사 clever 그 다음 관사 a 그리고 명사 boy 이런 순서가 되었죠. 자, 뒤에 is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is를 생략해도 된다는 말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교를 배울 때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죠. 자, 다음 예문 how pretty a girl she is 자, how pretty a girl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거 감탄문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우가 들어가는 감탄문의 어수는 하우형 어명주동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하우 다음에 형용사 pretty 그리고 부정관사 어 그리고 명사 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해석은 그녀는 얼마나 예쁜 소녀인가 또는 그녀는 참 예쁜 소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하우가 들어간 감탄문은 what이 들어간 감탄문과 비교해야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고쳐보죠. what이 들어간 감탄문의 어수는 what어 혁명주동 이렇게 된다 그랬죠? what어 pretty girl 여기를 잘 보세요. what 다음에 부정관사 어 그리고 형용사 pretty 그리고 명사 걸 이런 어수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2번이죠. search나 quite 같은 낱말이 올 때 search나 혹은 quite를 쓰고 어나 언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수이 됩니다. search는 그러한 그와 같은 이런 뜻이고 quite는 꽤 아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실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can't do the work in such a short time. search a short time 여기를 잘 보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 이런 의미겠죠? search가 있으니까 search 플러스 부정관사 어 플러스 형용사 short 그 다음 명사 time 이런 어수이 된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you can't do the work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 내 정리해보면 너는 그렇게 짧은 시간 내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ook은 동사일 때는 요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요리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quite a good cook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꽤 훌륭한 요리사 이런 뜻이 되겠죠? quite가 있으니까 어수이 어떻게 됩니까? quite 다음에 부정관사 어 그 다음에 형용사 굿 그리고 명사 쿡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김씨 부인은 꽤 훌륭한 요리사이다. 즉, 김씨 부인은 아주 요리를 잘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죠. all이나 both 다음에는 정관사 더가 오는데 all 혹은 both 그 다음에 더 그리고 명사 이런 어수이 됩니다. all은 모든 전부의 이런 뜻이고 both는 둘 다 양쪽 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멤버는 회원 또는 구성원 이런 뜻이니까 all the members 모든 회원들이 went there 그곳에 갔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all the members 여기를 잘 보세요. all bruster 그리고 명사 members 이런 어수이 되었죠. 절대로 the all members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both the brothers were brave both the brothers 형제 둘 다 were brave 용감했다 이런 얘기죠. 자, both the brothers 여기를 잘 보세요. both 그 다음에 the 그리고 명사 brothers 이런 어수이 되었죠. 절대로 the both brothers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관사의 위치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주로 어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는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야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o 관사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관사를 습관적으로 생략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에 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상대방을 부를 때 즉, 호격에는 관사를 쓰지 않고 그냥 부르죠. 자, 선생님을 부를 때 teacher 이렇게 부르고 예야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boy 이렇게 하지 a teacher a boy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 예문을 보죠. 자, 웨이터를 잘 보세요. 여기서 웨이터도 부르는 사람을 나타내는 호격이기 때문에 관사 없이 그냥 waiter 이렇게 쓰였죠. 자, 해석해 보면 웨이터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을 부를 때는 상대방이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나 이름 앞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죠. 자기 가족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말 앞에도 역시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mother father brother sister 자, 이런 말에 관사가 없으면 그 앞에 my 즉, 나의 이런 뜻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마더를 잘 보세요. 앞에 아무런 관사가 없죠? 마더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 즉, 아이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my mother의 의미가 되니까 mother 어머니가 즉, 나의 어머니가 bought me this book 이 책을 나에게 사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보호로 쓰였을 때는 아무런 관사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elected는 뽑다, 선출하다, elected의 과거형이니까 뽑았다, 선출했다 이런 뜻이겠죠? president는 의장, 회장, 대통령 이런 뜻인데 특히 대문자로 시작하면 주로 대통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런 말인데요. 자, president를 잘 보세요. 아무런 관사도 쓰이지 않았죠? 자, 여기서는 불완전 타동사 elected의 보호로 쓰였습니다. 목적어 힘을 보충 설명하니까 즉, 힘이 꼴 president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resident같이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보호로 쓰이게 되면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4번이에요. 건물이나 기구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도 그 단어 앞에는 관사가 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school을 잘 보세요. school, 즉 학교의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것이죠. school이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아무런 관사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go to school 이렇게 하면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정관사 the를 써서 go to the school 하면 학교에 공부하려는 목적 말고 친구를 만난다든지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다른 볼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church를 잘 보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예배 보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 church 앞에 아무런 관사도 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아무런 관사 없이 go to church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의 예배부로 가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만약 church 앞에 정관사 떠가 붙어서 go to the church 이렇게 되면 교회의 예배 말고 다른 볼일로 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go to bed 자, bed를 잘 보세요. 역시 아무런 관사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bed의 본래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죠? 잠자는 것이죠. 이렇게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면 아무런 관사도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go to bed 하면 잠자리에 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go to the bed 하면 침대 위에 올려놓은 책을 가지러 간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으로 침대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go to hospital go to the hospital the hospital 여기를 잘 보세요. 자, 병원, hospital의 본래 목적은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관사 없이 쓰여서 go to hospital 이렇게 하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이니까 입원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입원하다 이런 뜻일 때는 go to hospital 자, 이런 식으로 hospital에 아무런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이티브들은 습관적으로 정관사 the를 붙여서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정관사 the에 괄호가 쳐진 것입니다. hospital도 앞에서 배운 것들과 마찬가지로 관사가 있을 때 없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원칙인데 네이티브들은 습관적으로 go to hospital 이것과 go to the hospital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문을 살펴보죠. I go to school at 7.30 자, go to school을 잘 보세요. 스쿨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그렇죠?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이런 말이니까 나는 7시 30분에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보통 학교에 간다고 할 때는 공부하러 간다는 의미니까 나는 7시 30분에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별무리는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I will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가겠다 좀 미림 그를 만나러 즉, 수업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만나러 학교에 가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좀 미림이 나와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으니까 스쿨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것입니다. 자, 다음 5번이에요. 식사나 질병 또는 운동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일반적으로 덜을 붙이지 않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사명이 나오는 경우를 보죠. 나는 7시에 아침을 먹는다 이런 말인데요. 자, 블랙퍼스트를 잘 보세요. 아무런 관사도 붙지 않았죠? 이렇게 식사를 나타내는 말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병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죠. Die of 하면 뭐뭐로 죽다 이런 말이고 cancer는 암 이런 뜻이니까 그는 암으로 죽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cancer를 잘 보세요. 아무런 관사가 없죠? 이렇게 질병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운동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죠. soccer는 축구 이런 뜻이니까 play soccer 하면 축구를 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해석해 보면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soccer를 잘 보세요. soccer가 운동 이름이니까 역시 아무런 관사가 붙지 않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보통 play 다음의 운동 이름이 나오면 뭐뭐를 하다 이런 뜻인데 play 다음에 악기 이름이 나오게 되면 뭐뭐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악기 이름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 를 써줘야겠습니다. 즉, play the 악기 이름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lay the violin 이렇게 하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이런 말이니까 짐은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plays the violin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악기 이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죠. 교통이나 통신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은 표현이나 관용구에서는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Go buy bus 버스를 타고 가다 이런 말인데요. 버스를 잘 보세요. 버스 앞에 아무런 관사가 붙지 않았죠?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주로 전주사 by를 써서 by 플러스 교통수단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by 버스 하면 버스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경우 전주사 in을 쓰기도 하는데 in을 쓸 경우에는 관사를 써줘야 합니다. 자, 확인해 보죠. Go in a bus 자, 이렇게 전주사 in을 써서 교통수단을 나타낼 경우에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써야 합니다. 자, 다음 On foot On foot은 걸어서 도보로 이런 말이죠. 자, foot을 잘 보세요. 관사가 없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보통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전주사 by를 쓰는데 걸어서 도보로 이런 의미로는 by foot을 쓰지 않고 on foot을 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From은 뭐뭐부터 till은 뭐뭐까지 이런 얘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하루 종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orning과 Nice을 잘 보세요. 관사가 없죠. From Morning till Nice은 일종의 관용구로 관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전치사나 접속사에 의해서 명사와 명사가 대꾸가 될 때 즉, 서로 짝을 이룰 때도 그 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보죠. Knife and fork Knife and fork 식탁용 knife와 fork 자, 이런 의미도 되고 또는 식사 이런 뜻일 때도 있습니다. 자, knife와 fork를 잘 보세요. 관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관사가 없죠? 자, 여기서는 접속사 end로 연결되어서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음 arm in arm 서로 팔을 끼고 즉, 팔짱을 끼고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도 반복된 명사 arm이 전치사 인에 의해서 대꾸를 이루니까 관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arm이 반복된 것이죠. 자, 다음 나란히 자, 이런 뜻이죠?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side라는 반복된 명사가 전치사 by에 의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side에 아무런 관사가 붙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음 day and night을 잘 보세요. 낮과 밤 즉, 밤낮으로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도 day와 night이라는 명사가 접속사 end에 의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사 없이 쓰인 것이죠. 자, 해석해 보면 그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제 관사 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6. 관사의 생략과 반복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명사가 접속사 end로 연결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명사마다 앞에 관사를 쓸 때가 있고 맨 앞에 명사에만 관사를 쓰고 그 뒤에 나머지 명사에는 관사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경우 뜻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a teacher and poet 여기를 잘 보세요. 관사가 제일 앞에 있는 teacher에만 붙었죠? poet은 시인 이런 뜻이니까 a teacher and poet 이렇게 하면 교사이면서 동시에 시인인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present present 는 출석한 참석한 이런 뜻이니까 be present at 이렇게 하면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어디어디에 출석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a teacher and poet 교사이자 시인인 사람이 was present at the meeting 그 모임에 참석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 teacher and poet이 한 사람을 나타내니까 비동사로 단수형인 words가 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명사가 and로 이어질 때 관사가 제일 앞에 있는 명사에만 있을 경우에는 모든 명사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수 취급합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명사에 관사가 붙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 teacher and a poet were present at the meeting a teacher and a poet 여기를 잘 보세요. 이번에는 각각의 명사에 관사가 붙었죠. 이때는 서로 다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사와 시인 이렇게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가 돼서 비동사가 were가 된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a teacher and a poet 한 교사와 한 시인이 were present at the meeting 그 모임에 참석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명사가 and로 연결될 때 관사가 각각의 명사 앞에 쓰이면 서로가 각각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당연히 복수니까 복수 취급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사는 우리말이 없는 것이라서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잡아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공부할 때는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